라단은 가오 풀강해야 할만한가요? 라단은 풀강을 해도 할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풀강을 해도 스펙이 딸릴 수도 있어 안 돼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지문석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독의 성검까지 들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? 지문석에 신문자치도 끼니까 깼다고요? 인정 못함 인정 못함 지문석 꼈으면 클리어 인정 못함 나는 지문석 안 꼈기 때문에 영체 썼으면 인정 못함 상찬 퀵스텝도 인정협회가 거부하나요? 퀵스텝 인정 못함 뭘 어떻게 해야 인정하냐고요? 사실 인정 못해요 나도 출혈 써서 인정 못 받음 인정협회는 인정을 안하는 게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은 못 받아 인정협회가 인정했다 그럼 인정협회 아니야 인정을 했다 그놈은 인정협회원으로 인정 못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인정협회 강령 제1조는 인정 따윈 없다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령 인정 못함 행복을 전하는 이클 사는 두 짤 크리클 피 우효 개꿀이다 냥 고맙다 냥 베스트가 없다냥 아 미쳤다 도저히 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단 저는 그냥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자요 행복을 전하는 이클 사는 두 짤 크리클 피 우효 개꿀이다 냥 고맙다 냥 베스트가 없 개발